기자조선, 논나라, 관나라, 체나라 자, 지금부터는 주나라의 제휴국들이 있었던 곳에 지리적인 위치를 지도해서 밝혀봅시다. 이번 회에서는 주나라의 제휴국 중 기자조선, 논나라, 관나라, 체나라의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조선 기자는 중국 상나라의 왕족이자 기자조선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전설당의 인물이다. 성씨는 자, 이름은 서요 또는 수유이며 기자는 자기 명인 동시에 별칭이다. 상나라 말기에 왕족으로 태어나 주왕 시기를 살았으며 상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당하자 조선으로 망명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으로 망명한 후에는 조선의 군주가 되어 그의 후선이 1천여 년 동안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나 사실 여부는 논란이 많다. 우선 조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조선, 조선이 과연 나라의 이름이 맞는 것일까요?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평양주의 평양은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장한, 서경서도, 호경, 휴경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평양의 군명이 조선과 기성입니다. 기성이란 기자가 있었다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왜 사마천의 사기에 기자가 제휴국들과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가상의 기자를 현 차이나에서 반도로 이주한 세력으로 조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반도의 기자를 조작 이 밤으로 해서 반도의 코리안들을 전 차이나에서 얼마든지 이동해서 국가를 건국할 수 있는 그러한 4대의 함정에 몰아둔 것은 아닐까요?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굴레다기 한평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해의 군명을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한평과 강원도 평해의 군명 기성이 기자가 있었다는 성입니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 중 모양은 전라도 고창의 군명을 모량불이 모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창이란 고주국인 주나라의 모국인 풍패라고 했습니다. 기성의 군명인 강원도 평해와 평양은 동일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우선 기성의 군명인 평양과 한평은 다른 지역입니다. 조선의 군명인 평양의 군명 중 왕검성은 한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군명 중 낭랑은 경주인 낙양의 군명입니다. 평양의 군명 중 장안은 관중인 국내성의 한양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기자 조선의 기자가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반도를 역사적인 사대의 함정으로 엮기 위한 조작인지 차후의 시간을 두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 평양성이 위치했던 것은 금수산인 금강산 자르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주국의 풍패의 풍수 너머가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상 이 부근에 평양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평양의 대동강 또는 풍수이고 이 대동강 너머 능락아 바로 안동인 창령의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천황님이 기셨던 지리산 자락이 맞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조작했어도 기자 조선이 실존했으면 사마천의 사기에 제후국들과 함께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자 조선의 말이 없습니다. 즉 기자 조선의 실존을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나라 주무왕이 자신의 바로 아랫동생인 주공단에게 하사한 봉지가 노나라였습니다. 노나라는 취푸시인 곡부에 위치한 나라로 주나라 무왕이 아우인 주공단에게 내린 봉토를 그의 아들인 백금에게 다스리게 하던 제후국으로 주나라의 혈주국가이다. 공자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주공단은 주나라의 정치가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성은 희 이름은 단 효는 문공이다. 아들이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진 이래 노예의 시조로 받들어졌다. 통칭은 주공이라고 불린다.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토발한 공으로 주의 성립 뒤에 곡부에 봉해져 노공이 되었다. 이때 봉토로 받을 땅이 남아있지 않아서 죄로부터 땅을 띄워받았다고 한다. 공씨를 곡부공씨라고 합니다. 즉 공씨가 탄생한 지역이 바로 곡부가 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광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도호부의 군명을 예국경흥철국도원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과 경흥의 군명 공주와 공성은 공씨가 탄생한 곳으로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곡부이며 함경도 경흥과 강원도 강릉은 경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자 역사 속 노나라가 있었던 곳의 비밀은 봉상팔간의 무대 석고가에 있었습니다. 공씨가 탄생한 경흥의 군명인 강원도 강릉의 신중조를 인용합니다. 이 고울향교에는 대성종과 동무 소무가 있사운데 오랜 세월에 허물어지고 위태하며 제사도 빚어봐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릉의 대성전이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개산기정의 석고가 소동파가 읊은 봉상팔간의 그 석고와 동일한 석고일까? 먼저 개산기정의 석고의 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문 안 남각에다 홍책을 설립하고 석고를 안치하였는데 석고는 모두 열매로 좌우에 각각 다섯이 이겼다. 세상의 전하기로는 주선호의 역갈이라 하는데 문사는 풍화와 유사하고 좌액은 모두 주문이었다. 그 각구의 첫 구애는 우리술에 이미 경고하며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 했고 대성문이 부자매인 공제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니까 열매의 석고가 공자의 사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사당은 자신의 고향인 곡부에 있었습니다. 이제 소동파의 후 석고가를 인용합니다. 내 처음 관직의 부임에 논나라의 공자 사당을 참배했다. 열부터 석고문에 대해 들어오다 이제야 이것을 보니 나의 술에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다 와 고기는 연어인데 보들로 그것을 끼웠다 하는 말이었네. 소동파도 공자의 사당에서 석고를 보았다고 읽고 있고 석고의 글귀도 우리술에 이미 경고하고 말 또한 튼튼하다라고 선명히 일치하고 주선왕이 새긴 것이라고 한 것까지도 같은 것을 보면 개상규정의 석고와 동일한 석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상규정을 포함한 연행기의 무대가 소동파의 봉상팔관이 분명한 것입니다. 개상규정의 무대 대성문 안에 강릉의 대성전이 있었던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이곳에 석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 중에 경흥을 기억하시겠죠. 함경도 경흥의 군명이 공성으로 이곳이 논나라의 곡부라고 밝혔으니 이곳은 또한 공자의 고향으로 그곳에 공자의 사당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봉상팔관의 무대 봉상이란 바로 제왕 황제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인 관중의 한성이 국내성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재우고 논나라가 있었습니다. 해주 풍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 보니 귀 내쉰고 동산 태산이 원하야 높던고 노국 좁은 줄도 우라난 뭐라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띠하여 적단 말고 오와 더 디랄 오이하면 알 것이고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신중 동국 여지수남 강원도 회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금강산의 주봉이다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의 주봉 비로봉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동쪽산이 태산인데 그곳에 있었던 논나라의 땅이 작다는 것을 얽고 있습니다. 동쪽산 태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금강산 옆에 용주산인 한라산입니다. 공시가 탄생한 경웅이 군명인 강원도 강릉의 제용주를 인용합니다. 김구영의 시에 큰 물길이 땅을 말아오는데 봉래 용주 가깝고 높은 영은 하늘을 만질 듯 태산 화산인가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강릉의 제용에 등장한 봉래란 봉래풍악의 금강산이며 용주는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태산은 한라산이며 화산은 한양장안의 진산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와 신증동국여지수남이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면 논나라의 국군은 관중안의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그곳은 제나라의 답이 있습니다. 주공단에게 줄 땅이 없어 제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나라는 제나라의 땅인 한라산과 관련 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은 공암, 재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우곡 제나라의 땅이며 군명 공암이란 곡부공시가 탄생한 곳의 바위로 제나라와 노나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수남에서 제주의 군명은 탐나, 탁라,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에 포함된 동부지역으로 그러면 영주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은 영주 안남 고사부리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역사 속 고부가 바로 곡부였습니다. 영주에 있었던 산이 영주산으로 이곳을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구중궁거를 토 앞에 흐른 한강의 권도편 지역이 바로 노나라가 있었던 노나라의 곡부였습니다. 정말로 작아 보입니다. 관체나라, 관숙석과 채숙탁은 주문왕의 넷째, 다섯째 아들들입니다. 은주를 면하고 체나라를 안정한 모왕은 공신들과 동생들을 제후로 책봉했다. 그래서 숙선은 관해, 숙탁은 채에 봉해졌다. 두 사람은 주왕의 아들 무경록부의 상이 되어 은나라 유민들 다스렸다. 관숙선이 관씨의 시조이시고 채숙탁이 채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땅과 나라의 이름 성씨는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위치와 지명들을 신중동궁 여지시남에서 찾아 봅시다. 관나라, 충청도 옥천의 군명을 옥주관성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옥구의 군명을 옥산 마서량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도의 군명을 옥주인진도라고 합니다. 충청도 옥천의 군명, 관성이 바로 관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옥주와 옥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옥주를 옥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산에 흐른 내 하천이 옥천입니다. 전라도 순창의 군명을 오산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거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에 있었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관나라가 천황님이 계셨던 지리산의 남원 남양에 있었습니다. 채나라, 채씨는 주무왕의 동생 채숙의 연원을 두며 채나라에서 개출되었다. 발상지는 하남성 상채현이며 새 거주지는 산동성 정도현, 절강성 반환현입니다. 채나라가 처음 있었던 것은 은나라의 제사를 짓나라고 은땅에 봉해지기 때문에 상채가 되지만 새 거주지는 산동성 정도현, 절강성 반환현이라고 합니다. 정도현은 초안대전에서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도라는 지명의 비밀은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에게 있습니다. 한세조 광무왕제 유수는 중국 후한왕조의 초대왕제로 아명은 호며 잔은 문숙이며 남양군 최양현 사람이다. 이곳의 최양현이 후채가 되며 남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기에서 관나라가 있었던 곳이 천황님에 계셨던 곳으로 남양, 남원은 천황님에 계셨던 지리산자락에 있었습니다. 관나라와 채나라가 천황님에 계셨던 남원, 남양의 지리산자락에 있었습니다.